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사연 되게 짧아요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고 왔냐면 그만큼 어이가 없고 이게 진짜인가 진짜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거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그럼 갑시다 제목 암에 걸린 백수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해야겠다며 어디서 논병이 하나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그냥 내 집에서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원제 재혼을 한다는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아도 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낳은 당신의 딸이자 세상 하나뿐인 자식인 제가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게 언뜻 남들 눈에는 대패류 눈으로 보이겠죠 근데요 제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자식으로서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글 쓰는거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제 나이 이제 서른 초반입니다 과거 고3 겨울방학 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제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또 생활비도 대출을 받고 대학을 빨리 졸업한 뒤에 부모님 양쪽 모두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10년 넘게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몇 년 전이었어요 갑자기 재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 재혼을 하면 나는 생활비도 끊겠다 이랬더니 엄청난 쌍욕이 날아왔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미친듯이 싸운 이후 완전히 열을 끊었어요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교류도 없으니까 당연히 생활비도 없는거죠 쓴이가 아빠한테 받은게 아니라 반대로 쓴이가 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그 이전부터 당신 두 사람에게 늘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사람 인생 마음처럼 안되는거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래도 당신들 자식이니까 당신들이 이혼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만약 이 상태에서 재혼을 한다면 나는 그 순간부터 죽은 부모로 치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렇게 했었고 그 이후로 어머니한테만 생활비를 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그랬는데 이젠 어머니도 재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뭐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그 남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겠다 이건데 그 남자 가진게 아무것도 없대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일단 이 집 말이죠 전세인데 명인은 어머니가 아니라 제 엄미다처 제가 대출받아 산 제 집이에요 그리고 당신 생활비도 100% 전액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암 치료 끝난지 얼마 안됐어요 이게 완치를 말하는건지 항암을 말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완치 판정이겠죠 솔직히 이게 제일 걱정이고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에요 사실 이것만 아니면 저는 아버지처럼 그냥 바로 버렸을 겁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단돈 10원의 수익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고 전에도 예전에도 딱히 일을 하는걸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전업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일할 생각도 없죠 뭐 몸도 안좋고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겠다 소리 지르며 당신이 만나는 남자를 소개해주겠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알았으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 그 남자 한번 만나봐라 정말 좋은 사람이다 만나면 너도 마음이 변할거다 이렇게요 근데 저요 그 남자 전혀 궁금하지 않고 보고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싫다 내가 왜 보냐 이렇게 말하고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일단 아버지 때처럼 똑같이 말을 해놨거든요 할거면 나가라고 근데 엄마 왠지 에이 설마 나를 내쫓겠어 이렇게 안 믿는 눈치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옛날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살 집이 있었으니까 당신은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내쫓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전세금을 회수하고 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어도 괜찮을까요 뭐 그나마 다행인건 전세 만기가 6월이라 아직 한 4개월 남았어요 여유가 조금 있는데 어떻게 이제 슬슬 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재계약을 안하겠다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매정합니까 많은 분들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반 아니 뭐 재혼을 반대하는건 아니죠 근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암까지 걸렸던 사람이 심지어 그 재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그 남자도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살겠다 이건데 미치지 않고서야 당연히 반대죠 이거 무조건 반대입니다 돌았나? 집 전세 빼버리겠다고 확실히 말하고 생활비도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결혼할 거면 너희 둘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댓글 그렇게 하면 남자는 바로 떠나고 엄마는 다시 딸내미를 찾겠죠 뭐 2번 전업이라서 일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래 이해하겠어요 또 몸이 아파서 자식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다? 역시 이해합니다 어쩌겠어요 또 내 자식이 돈 낸 그 집에 사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재혼 뭐 이것도 이해하겠어 또 재혼을 하고 그 남자 집에 들어가 살거나 새 집을 얻는 거라면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게 아니고 자식이 돈 낸 그런 집에서 어? 그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서방제를 쳐 하시겠다 이거는 부모고 뭐고 바로 쌍용 나오는 거죠 남자도 그래 지가 정신 조금이라도 똑바로 박힌 놈이면 아싸 개꿀 이러고 들어오겠냐고 그런데 온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재혼할 거면 그 집에서 나가서 알아서 살라고 하세요 생활비 당연히 끊어야겠죠 3번 와 아니 무슨 양가 생활비까지 님이 책임을 지고 그랬어요 왜 그래 뭐 아무튼 일단 전세금부터 회수를 하세요 이제 엄마의 보호자 아니지 호구는 그 재혼 상대자 그 남자가 되는 겁니다 네가 아니고 생활비 아니지 용돈 한 푼 줄 필요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남자가 쓴 이 엄마를 호구로 보는 것 같은데요 4번 저 남자놈 보니까 이 집 여기가 쓴 이 엄마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병 중인 여자랑 재혼까지 하겠다고 설치는 거지 나중에 죽으면 지가 꿀꺽 하려고 말이야 야 그지 같다 소름 돋네 5번 야 저 여자 진짜 팔자도 좋네 자식 새끼 피 오지게 빨아가면서 10년 넘게 띵가띵가 쳐 놀다가 암에 걸렸는데 그 와중에 또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겠다고 아니 자식이 호구야 뭐요 아니면 부모가 쓰레기인 건가 진짜 부지런하기도 하지 아픈 와중에 연애도 하고 야 부모 자격도 없는 것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부모 대접을 받고 사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랑해서 아픈 엄마를 쓴 이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빌붓기를 하겠다고 세상에 이게 뭔 미친 꼬라지야 10년 이상 짐덩이 노릇만 해오던 엄마가 이제 그도 모자라 새로운 짐을 또 하나 얹어주겠다 이거네 야 그냥 쓴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니 그냥 버려요 버려 엄마한테 최후 통첩 한번 날려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냥 내쫓아 버리면 됩니다 쓴이 엄마는 염치라는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자식 새끼 10년 이상 뜬골 쳐뽑어 먹은 것도 모자라 그 자식이 얻어놓은 집에 새로운 똥을 또 데려오겠다고 야 이건 말이 안 돼요 7번 암에 걸린 여자한테 온차 살겠다고 집에 기어 들어오는 남자라니 이거는 뭐 안봐도 뻔하죠 전세금 빼면 바로 도망갈 겁니다 한번 해봐요 8번 이제 쓴이도 부모라는 사람한테 미련 버리세요 낳았다고 해서 다 같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 님도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님부모는 그냥 벌레예요 9번 야 그러니까 부모들 생활비 때문에 학자금을 지금까지 다 못 갚았다 이거네 또 전세금 대출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딸내미 집에 남자를 데려오겠다고 이게 사람인가? 어? 이게 사람이야 이게? 아 씨 쓴이 진짜 불쌍하다 그냥 버려요 부모 아니잖아 10번 아니 근데 재혼을 하면 하는 거지 연은 왜 끊는 거요 부모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 대댓글 니 미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게 어딜 봐서 사람이라는 거야 11번 근데 쓴이는 재혼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부모들이 좋은 사람 만나면 담임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 이게 뭐지? 대댓글 난독 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재혼을 할 거면 최소한 본인 앞가림을 스스로 하든가 그게 안 될 거 같으면 뭐 돈 많은 영감이라도 만나든가 그랬어야지 자식집에 얹혀 사는 주제 생활비도 다 받아 처먹는 주제 거기다 남자를 처데려 온다는 게 말이 되냐? 생각 좀 해라 야! 너 혹시 저기 본문에 나오는 남자 아니냐? 진짜 기가 막혀 이게 뭘까요? 이게 진짜 개인적으로 이 사연은 주작이든 아니든 간에 진짜 후기가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제 올라온 건데 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상황이 너무 이상해 전체적인 상황이 쓴이도 솔직히 좀 뭐라고 하죠? 보통은 아닌 것 같은 게 왜 양쪽 부모한테 20살 때부터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생활비 주고 뭘까요? 아무튼 이거는 진짜 후기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추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참네 뭐야? 하이하 하이하